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결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결절에 대한 동영상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전 진단 기준 손가락 관절의 부종 증상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거는 손가락이 생기는 류마티스 결절과는 다른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깊이 있게 나와있지 않아서 혼동이 되네요 이분은 지금 어 손가락 일단은 류마티스 진단 기준 예전 이제 진단 기준인데요 미국 류마티스 내과학회에서 제정했던 예전에 쓰던 이제 진단 기준 7가지 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류마티스 결절이란 게 여기 하나 있죠 류마티스 결절이 류마티스 진단 기준 7가지 증당 요건 중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손목이나 손 쪽에 어 관절염이 있어야 된다 손가락에 손가락이나 손 쪽에 관절염이 있어야 되니까 부종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질문 주신 것은 이렇게 손가락이 부었을 때 이것과 이 결절하고 다른 것이냐 라고 질문을 주신 건데요 손에 있는 관절염 증상과 이런 류마티스 결절과 차이가 있는 것이냐 여기 진단 기준을 보시면 일단 다르죠 결절이 따로 하나 있구요 손가락 쪽 손에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서 부은 거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다른 겁니다 류마티스 결절은 손가락 부종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팔꿈치에 있는 건 류마티스 결절이죠 딱 보시면은 이 전형적인 류마티스 결절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도 보시면은 팔꿈치에 이렇게 멍우리 지면서 이렇게 약간 단단하게 뭉쳐집니다 이 결절이라는 건요 그래서 이 손등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계란 반개처럼 튀어나오면서 딱딱 약간은 물렁한 듯 하면서 이렇게 만져지죠 그 결절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덩어리 덩어리 형체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결절이에요 결절이라는 거는 맺혔다 형체나 덩어리가 생겼다 맺혔다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가 생기는 겁니다 툭 튀어나오고 툭 튀어나온 거예요 손가락도 툭 튀어나오죠 손에 있는 관절염 증상하고는 류마티스 결절하고는 이제 다른 건데 여기 이제 보시면요 이 손가락 마디에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어요 헤베레덴 결절이라고 손가락에도 결절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샤르 결절이라고 요거는 헤베레덴 결절이고요 요 첫 번째 마디 요 첫 번째 마디 그리고 요건 두 번째 마디죠 요거는 이제 부샤르 결절 요거 헤베레덴 결절은 류마티스의 결절이 아니고 퇴행성 관절염에서 나타나는 결절입니다 요 첫 번째 마디요 요 두 번째 마디에요 첫 마디에 나타나는 결절은 부샤르 결절이라고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결절입니다 이 첫 번째는 주로 퇴행성이고 요 두 번째 마디는 류마티스성이다 손가락에도 결절은 생길 수 있는데 이 질문 주신 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손가락에 있는 관절염 증상을 말씀하신 거고요 여기서는 결절입니다 부샤르 결절 같은 손가락에도 결절은 생길 수가 있는데 요 첫 마디에 나오는 결절은 류마티스 결절이 아니고 퇴행성 결절이라는 것입니다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상 류마티스 결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강유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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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